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 여러분 아프리카 친구 여러분 오늘은 제 가게에서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요 그레이너스터의 허니걸리 그 다음에 클래식 오리지널 그 다음은 시나무 됐습니다 먼저 먼저 클래식 부터 먹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카페 도착할 때도 있지 이재야 단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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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맛있어요 야 어응 욕방에 왜 식구가 걸렸냐면 우리 봉순이가 군들렸나봐 하몽님 어서와요 욕방은 하몽님 이 자신이 trick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빵이 너무 많아. 안에도 빵이 또 있어. 빵이 너무 많아. 빵이 너무 많아. 빵이 너무 많아. 빵이 너무 많아. 불닭매비기밥 내 카페에 있는 자유국수 허니갈릭 허니갈릭 단짠 단짠 허니갈릭 단짠 허니갈릭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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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나 단짠님 어서 오세요 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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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했어요? 네 알겠습니다 간장 배 끊기면 안 돼 있네 배 끊기면 안 돼 배 끊기 배 끊기 배 끊기 배 끊기 배 끊기 배 끊기 전역에 나는 하나 언니랑 약속이 있어 가지고 일 때문에 고춧가루 소금 볶음밥 고춧가루 올리브 north 소금 양념치킨 소금 양념치킨 라면도 있어 시올라 먹어볼게 와 이거 완전 제대로 단짠이다 약간 물려 물려서 좀 이따 먹고 시나몬 ס 우연 linguistic 시나몬 도욕이 뭐야? 아니 도욕이야 시나몬 제일 깔끔하네 해장 아 나 어제 모기한테 다 뜯겨가지고 간지럽네 나는 시나몬이 제일 좋아 여러분 고기에 아무도 없어요? 아무도 없나 보다 그래 쥬지야 이상한 소리하니까 안 읽어주지 너무 맛있어 고맙습니다. 인천장님 크까지래요. 이쁜 딸 출산하시고 조리원 들어왔다고요. 조리원에 며칠 계세요? 저도 이 과요? 네. 2줄동안 되죠? 씁네. 수고하셨습니다. 애보님. 아니 은서꼬님. 만족 못해요. 수지야 코스토코 누구랑 가는데? 혼자 가서 뭐 사게 해? 수지야 코스토코 손발이 잘못하면 마리오네트 주름이 생겨서 안좋아 복부지읍 효과는 짱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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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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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 한입만 먹방은 여기까지